배가 아파요 배가 너무 많이 아파요 네? 아픈데요? 네?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? 주사 맞는 거 무서운데 걱정 마요 걱정 마요? 걱정 마요 로이는 주사 맞으면 안 무서워요? 네 주사 갖다 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? 네 냠냠냠냠냠냠냠 괜찮아진 거 같아요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? 엄만 아픈 거 무서운데 파자마 파자마 어른 거 소량으로만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오픈 예정입니다 색상은 파란색 맛 딸기 딸기 주세요 딸기 케이크 주세요 네 로이 감기 걸려서 딸기 케이크요 딸기 케이크요 딸기 케이크요 근데 컨디션이 정말 너무 좋아요 어제도 열려고 막 그랬었는데 졸업하자는 오늘 아침에